여긴 써니타운이에요 니쪽! 페인트 칠할 준비됐니? 해가 항상 밝게 빛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? 오! 편지인가 봐! 와서 구해주세요? 신비의 섬...이라고? 써니타운 시장, 제이비 사라져버린 시장님을 찾아라! 세바스찬, 우리 그 섬으로 가서 제이비를 구하자! 난 수영도 못하고 너도 물을 싫어하고 우린 배도 없잖아 엄청 큰 배구나! 레이저하고 뚫어빵만 있으면! 니가 봤니? 대박! 맛있는 배를 타고 신비의 섬으로! 이 배가 우리 배야! 제이비 우리가 가요! 뭐야, 저 방금 모였어! 무적까지야! 짜잔! 순순 이렇게 큰 배가 다 있네? 좋았어! 이제 저 배는 우리 꺼다! 전 세계를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원작 어떻게 해야 돼? 뭐든지 꽉 붙잡아! 어린이날 최고의 애니메이션 세상에... 신나는 모험이 시작된다! 저 배를 확살내! 커다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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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란 패! 5월 3일 대개봉 어허가